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미주 오류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험 보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0.1% 하락이 나왔고 S&P100은 0.25% 하락한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AMD 주식, 아마존, 테슬라 등 일부 종목들이 상승하였으나 역시나 지금 현재 애플, 마소, 메타 등이 밀리면서 증시 나스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 종료 후에 아마존이 호 실적을 발표하면서 8%나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특급팬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종목이고 특히나 실적 발표 전 선침해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익절 처리하였으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존 주식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익절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실적을 보면 아마존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보면 미국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예상에 특별한 쇼크가 없는 무난한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EPS 같은 경우는 예측치가 0.34불이었는데 실제 발표치 0.63달러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아마존 웹서비스는 압도적인 시장 1위 사업자지만 성장성을 유지하며 AI 투자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 중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매출액이 온라인의 10%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현재 애프터장에서 실적 발표한 애플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EPS 자체는 예측치가 1.19달러 실제 발표치가 1.26달러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으나 고가품에 대해서는 매출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을 보면 북미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고가의 내구제에 대한 지갑은 닫고 필수 소비제에 대한 지갑은 여는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존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제품 매출액은 대부분 컨센스를 하했지만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컨텐츠 매출액은 컨센스를 비태하며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달성했고 컨텐츠 매출액의 성장으로 이익은 시장 컨센스를 상해했습니다. 또한 9월 아이폰 15 출시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AI 투자, 생성형 AI 투자를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가는 현재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2%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마존과는 약간 상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로 들어가면 다운은 0.19% 하락, 나스닥은 0.1% 하락, S&P500은 0.25% 하락했으며 그래도 S&P500이 장중에 4,500선이 무너졌으나 지금 현재 다시 4,501포인트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그래도 불안한 점은 계속적으로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며 3월 중순 초고점을,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4%대 오랜 기간 머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즉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8월 10일에 발표되는 7월 CPI가 정말로 중요해졌고 이 CPI 결과에 따라서 FMC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시장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하는 방향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8월 10일에 발표되는 7월 CPI가 조금이라도 상승한다면 시장이 다시 0.25%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7월보다는 8월이 약간 조정이 오는 장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즉 현재로서는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그리고 8월 10일에 발표되는 7월 CPI 확인이 필요하며 유가도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유가가 다시 2.82% 상승하면서 81.73달러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현재 83불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추가 상승 여력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고 천연가스도 3.15% 상승 달러인덱스 102.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 16.6으로 지금 높은 수준이며 실적을 발표했던 퀄컴은 마이너스 8.18% 하라 퀄컴은 예상체로 웃돈 순이익 발표에도 매출이 예상체를 밑돈되다 다음 분기 순이익과 매출 전망치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하락이 나왔고 페이팔 같은 경우도 예상체를 웃돈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으나 조정 영업이익률이 당초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를 밑돌면서 12%나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관료 매출이 크게 줄어던 가운데 예상보다 손실이 줄였다는 소식에도 0.25%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AMD 주식 실적 발표 7%대 하락했다가 다시 3%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가 1순위 종목 두번째로는 AMD를 꼽고 있으며 다른 반도체 종목보다는 AMD나 엔비디아가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